와우 배인아 진혁아 야아 졸업 축하한다 조혜인 덕분에 여보이도 와 본다 어떻게 왔어 알바는 휴무를 바꿨지 아버지 못 오셨지 응 엄마 병원에 계시라고 했어 그럼 같이 점심 먹고 병원 가보자 어머니 수술은 잘 되신 거지? 응 내가 그래도 졸업식인데 사진 한 장 찍어야지 나 진짜 너 올 줄 몰랐어 고마워 고맙긴 친구끼리 이 정도는 당연하지 여기 봐 하나 둘 셋 사진 찍자 자 여기 봐 여기 봐 도겐하시고 축하해 하나 둘 셋 루페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루페를 여기 대표님이 찍힌 네거티브에 두고 눈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와 또 봐도 예술이네요 보실래요? 좋은 소원 놀랍게 죄송합니다 놀ande 강아 Eisen 김진이 역시? 여기에요 남진장님 따라서 출장 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 번 단 하루의 짧은 순간 그때였던 걸까? 그때 느꼈을까?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그대와 있으면 그렇게 떠올라 그저 이 순간 지금 함께할 모든 날들이 내겐 아름다울 뿐 It's a beautiful time 매번 소리나게 가슴이 뛰고 It'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하루 아름다운 하루 그림 같던데 영화 같던데 모든 게 잊혀지던 너와 beautiful day It's beautiful day It's beautiful day 지금 부서 사원들이랑 식사하려고 나왔어요 여기 맛집 되게 많아요 대표님 그래요? 근데 다른 사원들은 어딨어요? 다른 사원들은 그리워지니까 내 맘에 커져버린 그대만큼 더디게 가는 오늘이 이렇게 다가간다면 낯설게 보일지라도 그냥 내 마음 그대로 그대에게 가고 있을게요 그 언제라도 내가 보고 싶을 땐 나에게 말해요 한순간도 그대 나 없이는 안 될 거잖아요 어디서라도 그대 나의 모습 볼 수 있게 나 여기에 서 있겠어요 이젠 망설이지 않아요 내 곁에 있어요 난 그대여야만 해요 내 곁에 있어요 내가 그대여야만 해요 내 곁에 있어요 너의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